자 오늘 첫 캐스팅을 할 거에요 일단 채비는 이렇게 자 초당님이 알려주신 채비 있죠 이렇게 안걸리는 채비로 해서 이렇게 지렁이랑 지렁이가 남아가지고 그냥 낀 겁니다 오징어 두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 보시면 첫번째 줄이 있죠 두번째 저 세번째 저기 한 번 두번 두번째 반까지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안걸리는 채비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나이스 일단은 잘 안착을 시켰는데 오케이 왔다 레디 레디 아하 라라라라라 참기를 놓치고 밑줄 정리 아니라고 참기를 놓쳐버렸어 다시 올겁니다 레디 꼬! 나이스 어우야 속마 죽인다 어 뭐야 오케이 와 뭐냐 이거 엄청 큰데 아 주래 감기 많은데 된다 진짜 팔뚝이 아프네 팔뚝이 와우 사이즈 좋네 오 오케이 아까보다 더 좋은거 같네 와 다 먹어버렸네 깔끔하게 한 40 달러나 모르겄네 한 30대 후반에서 40짜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와 줄 오케이 떴다 오케이 적중 자 씨알 좋은 놈으로 하나 올라옵니다 와 좋다 자연산이에요 아 나이스 아 첫방 거의 40으로 갑니다 나이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나의 다른 사람은 빨리 나고 있는 곳. 하하..ㅜㅜㅜㅜ 이러는 게... 으아아아.. 좋다 진짜.. 으아쭈 사이즈 괜찮다 가만있어 나이스 아 힘들어 이렇게 했을떠 한 마리 당신이 알려준대로 딱 해보면 나와버리네 대단한데? 응? 읍지 읍지 나이스 왔다 찾았다 찾았어 아우 찾았어 와 40 넘는 놈이었는데 오다 빠져버렸어 아 짜증나 다시 갑니다 찾았어 찾았어 아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오케이 여기 여기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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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입질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이스 걸었어 아 나이스 아 야 역시 진앙씨 재밌구만 뭐야 어 괜찮다 괜찮다 나이스 나이스 보이죠잉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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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힘들어 하하 이씨 요 놈 하나 내가 잡으려고 그냥 생쇼를 하고 있구만 응? 응? 계속 뽑을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나이스 됐어 요 놈 하하 하하 오려 오려 오 에iße 물 돈 wegen 다